강아지, 호두마루 두 녀석과 사람 둘이 신나게 노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오보, 이뻐 아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뭐해줄까, 뭐해줄까 뭐해줄까, 뭐해줄까 보아줘? 살마줘? 햇더줘?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이거 물고 와서 나오면 어떡하란 거야 어떡하란 거야,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줄까 어떡해, 너무너무 귀엽잖아 한 입, 서로 한 입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냡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어떻게 해줘까, 어떻게 해줘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여달란 말이야 너무 귀엽잖아 어떻게... 가만히 ちょ저 있어 어떡해줘, 어떡해줘 너무 귀여워 찍을 수가 없잖아 했다, 쪄? 했다, 놓쳤어 ministry matrix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 왜 몰고 온거야? 왜 몰고 온거야? 아빠도 한입 팔아? 냠냠 왜 자꾸 뒤로 가는거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떻게 해줘 마루 왜? 마루 왜? 마루 왜? 마루 왜? 왜? 후드만이 빠니 마루가 다리 뺐어 마루가 가르쳐 있다고? 마루는 정말 귀여워 너무 이뻐 마루가 shiny 마루도aniu 너무 무서워 나비 넥타이나 지으은 집은 어딜 가지고 깔! 출발 히히히히 드리차 귀미olt 겁나 좋아 기분 겁내자 왜왜왜왜왜왜왜왜 머리로 멋졌다 머리로 멋졌어 x4 저개 뭐야 저가 마르게 나잖아 왜 그러고 앉아있으면 너 허리 안좋아 드리차 뭐 또 친다 yet ㅋㅋ 좀 울고와 또 울고와 울고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